이 때 깔꼬라지 하거나... 완전 중국산 소리 듣게 생겼네요. 사장님, 이게 다 중국산이... 아줌마! 왜 이렇게 오는 소리? 중국의 중짜라... 그리고 중국산이 더 나쁜 게 아니에요. 내 도준 엄마, 요즘도 침노러 다니시는구나, 야매로. 아유, 무슨 콜라 소리... 우리 애 아빠 공무원인데 큰일 나는 거 알죠? 그럼요, 알아요. 이번에 승진할 건데 이런 일로 골치 아프게 하지 맙시다. 작년에 아줌마 사고 쳤을 때 그거 수습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요. 사고 치면 아줌마만 큰일 나나? 우리 집은 완전 폐가 망신이라고요.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들을까요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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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줌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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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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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줌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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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.. 형이 돼서 지ienst하하? 아줌마! 어머님은 나 상당히 잘 뛰시네?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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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rched wra conflict Kakyeomah! 아줌마! 네여이! Nietzsche! 안 가 뱉어 motivations! 안돼! 엄마!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